여기는 태안의 안면도와 원산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. 두 달 전에 개통했습니다. 차도 안다니죠? 두 달 전에 개통한 다리입니다. 차 소리가 들리네? 저쪽이 안면도 안면도고 작은 섬들도 있네요. 저기 보이는게 조그만 섬이 표자도 그리고 여기 큰 섬이 원산도 원산도가 저기 원산도 차 한대 지나갔네요 빨리 달린다 여기 60km 인데 다리가 꽤 깁니다. 여기 한 3km 여기 밑에 자전거도로가 쭉 있구요 아 여기 또 못 넘어가네 저기 또 이렇게 섬이 있고 저쪽도 뭐가 좋은것 같은데 저쪽이 이렇게 한적한 다리 보셨습니까? 차가 하나도 안다니는 다리입니다. 아 아 어디죠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